혹시 네? 잠깐만 금쪽에서 많이 차분해졌네요? 아 진짜 고등학생이라 이제 어 에이 그러다 됐는데 근데 이제 좀 고등학생이 돼서 좀 약간 점자하겠다 할까? 머리도 염색하고 맞아요 제가 그때 무슨 색으로 왔는지 혹시 기억나요? 왓! 약간 블라우 아니에요. 나 빨간색으로 왔어 나 빨간색으로 왔어 촬영할 때는 갈색이었을걸? 나 사실 07인데 그래! 레드예빠니까요 이서가 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맞아요 또 차분해지고 컴다우 하게 됐다 고등학생이 양간을 안 할 거예요 아, 네! 저 고등학생이에요 오늘 고등학생이에요 아, 양간을 안 해요 아, 양간을 안 해요 입학식인데 무대에서처럼 너무 귀엽게 하고 가면 조금 창피하지 않을까 이제 17살인데 살도 컸네, 형 아, 양간을 안 해요 멍청한